와! 교실이다! 월급하냐 이 교실! 야 이거 학교 아니야!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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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교실 와. 문을 닫고 들어와야지 나쁘지. 방탄고에 온 걸 환영한다고 얘들아.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방탄고? 아 나 알 것 같아. 학교 관련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같지 않아요 학원? 저 살짝 조심스럽게 퀴즈 예상해 봅니다. 책장이 몇 개 없네. 골든벨 이런 거. 어떤가요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달려라 방탄 텔레모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와! 달려라 방탄이 하나요? 이 때 부호 기억나시나요? 확률이 안 나죠.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방탄! 아 이거 텔레모 안 듣시다 그냥. 텔레모 만들자. 기억 안 된다. 달려라 방탄! 안 돼? 달려라 방탄! 난 멈추지게 안! 아니 컴퓨터가 멈춥니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방탄! 되게 한 번 안 냈어요.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크나트 숙제이자 숙제? 그쵸. 다시 돌아온 꽁트입니다. 아 꽁트! 꽁트! 옳지 않아요 꽁트! 꽁트는 선물이죠. 꽁트는 선물이죠. 꽁트는 선물이죠. 꽁트라니. 저희 예전에 한 번 크게 한 번 되었죠? 소원의 성사로 크나큰 엠봉을 얻고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한 장에서는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되나 아니면 편집의 의미였죠. 또 그런 마다 아니겠습니까? 편집을 믿어요. 당연히 저희 데뷔와 함께 같이 한 감독님과 작가님이 인공업을 해주셨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공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꽁트는 학교 꽁트는 완전히 자유로운 꽁트는 아니고요. 약간의 버라이예티가 포함된 좀 잘라진 꽁트라고 보시면 그게 더 좋아요. 몇 번 있는 꽁트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본으로 안 하면 엔지하지 않나요? 선생님으로 하겠어. 교탁 밑에 보시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통. 통과 통과 과학. 어? 야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생. 학생 있을 거고. 보건 선생님. 꼭 꼭 이런 막 영어 선생님 있을 거고요. 보건 선생님 보건 선생님. 영양사. 아니 그냥 뽑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꽁트로 짜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학이다. 너가 여기서 한 개씩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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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야 하나씩 나눠줘 천국아. 어차피 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통과 네가 나눠줘. 그래 야. 별로면 정국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정국이만 때리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더워. 자 하나씩 그냥 나눠줘. 아!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 자 우리 한 번에 깔까요? 한번 깔까요? 자. 제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죠. 한 번에 깝다. 그렇죠. 자. 아 자 자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디딩. 착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저 오늘 전학 온 영어 선생님인데요. 아 자 자 자. 아 오늘 주인공이다. 아 나 친데레 친데레. 제형 같이 소개해주세요.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여리. 친데레 남고생입니다. 저는 오늘 전학 온 여고생입니다. 미나미 미나미. 자. 저는. 자. 작아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어. 딱 형인데? 딱 형인데? 동그란 안경을 손에 쥐지않고. 목목한 종교 1등. 오. 종교 1등이라고요? 오. 비가요? 비가? 먼저 리선아 시선 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하하하하하하. 시선 집중이긴 하네요. 네.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미소 천사 반장. 나. 나. 나네 저는 진짜 안 어울린 거 몰랐어요 늘 감수성에 빠져있어 눈물이 많은 문학선생님 어, 눈물이 많은 거야 아버지가 문학선생님인데 또 문학선생님이네요 어느 하나 정상인들이 들어오네요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중대학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로 연기자랑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편성만 생각해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세요 아, 좋네요 보여주세요 가 봅시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좀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구호 하나 하는데요 자, 하자 시작! 하셔야죠 저는 이제 베이스 같다 어차피 EYS부터 안 하다가 그거 디디 아니었어? 펍이 형, 맨몬 형, 지윤이 형 저, 진이 형 자, 이제 환곡을 했습니다 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선 한 바퀴 여러분, 6명의 꽃미남들이 멋있습니다 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니, 이 교복은 매번 입을 때마다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교복 오랜만에 있네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 정모아, 커플 신발. 어, 시민아. 커플 신발. 아, 또 브랜드 참모델들. 각자 이제 케이크에 가는 걸로 이제 변신을 완료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주셨는지 한 분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문학소년이었죠. 되게 감성이 젖어있는 문학소년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머리도 약간 땡머리로 되게 순수하게, 순수해보이게 이렇게 좀 합성적인. 어때요? 좀 약간 순수해보여요? 이야, 정말 순수하다. 진짜 삼다수 같아요. 순수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꾸며봤고요. 우리 시민 씨는 뭐예요? 뭐, 나? 저는 아직 정하질 못했는데요. 이게 미소천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형들이 뭔가 의미하는 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웃고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미소천사. 그래서 뭘 하겠다는. 왜, 왜, 왜. 미소천사란 그 말 자체가 웃는 거네요. 그냥 반장이에요, 제가.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냥 반장이. 그냥 이렇게 계속 웃고만 있으면 약간 좀 미소천사지 않을까요? 아, 뭐 아닌가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윤기 형 마음을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의 미소천사를 보여주는 거야. 어때? 한 번 웃어주세요, 카메라를.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미소 악마네요. 네. 미소. 미소 악마입니다. 그럼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방탄고의 아이돌. 언제나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위풍당당한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 지금 약간 진짜 뭔가 아이돌 같았어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너의 신결을 내 마음고가 되고 있어. 뭐야? 아이돌 사운댄스였어요, 방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모리 PC는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이에요? 모범생이죠. 전교 1등. 묵묵하고 공부만 쫓는 학생이 한 여자를 이제 바라보고 저 눈에 반한.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안경 뒤로 쓰실 거예요? 모범생이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전교 1등은 그렇게 목소리를 까나요? 원래 약간 조금은 이렇게 정직한. 형, 전교 1등 하이톤입니다. 진중한. 정우 씨. 하이톤 뭐. 저는. 츤데레군요. 츤데레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춥다. 입어라. 네, 그럼 입을게요. 남준 씨. 남준 씨. 깔끔하네요, 네. 네, 렛몬 씨. 네? 아니, 뭐 그냥 착하던면 모자라는데. 지금 약간 모자라 보이세요? 네. 진짜 숙소에 있을 때 남준이 같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형이십니까? 형, 그냥 뭐 리얼리즘 100%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바쁘신가요?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 이제 저희. 맞아요. 슈가 형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슈가 형은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이 와야지. 주인공이 왔어요. 주인공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회의하면 되나요? 회의를 좀 해보면 되나요? 그래,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모여봐. 이거 어떻게 한 명씩 해야 하나? 자, 일단. 일단.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저 원래 제가 약간 좀 모범생이니까 제가 맨 앞자리. 아니 아니, 저 회의하자고요. 아, 아. 정신차려요? 건방지네요. 들어봅니까? 저 좀 돌려요. 자. 전 관장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뭐 할 거예요? 슈가 형이 리액션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편이 아니라서. 그 형은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진짜 안 받아? 그 형 성격에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야. 아니 이걸 그 형이 퇴근해야 되니까 한번 받아주긴 할 거야. 엔딩은 뻔해. 순서를 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게. 뜬금없이. 내가 너 나갈게. 내가 나오면 되게 우울해지잖아. 그럼 네가 미소투서를 발견해줘. 그러면 둘이서 괴롭는 거 아니야? 아이돌로 마무리를 딱 찌면 되겠다. 둘이서 계속. 한 명은 계속 울고 한 명은 계속 웃어. 옆에서. 하아! 하아!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괜찮다. 그 다음에 형이 발 쏘는 소리예요. 우와!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우리까지 다 깨워도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너는 옆에서. 배고프죠? 이러고 너는. 내가 10분 더 썼다. 안겠는데. 그래서 하자.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 되게. 되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건 사실 어떻게든 좀 몰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 해봅시다. 해봐야 알지. 여러분 나의. 저. 좀 퍼다 줄 거 좀 주시면. 그럼. 셀프에 슬림 퍼다. 어. 저. 나한테 한 번 보여. 눈물이랑. 물통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나. 짧게 할 테니까. 그냥 빨리 치고 들어와 주세요. 네. небольшой 원 Catharill Perrim Ehb Buyик Gemba 5 star. 마 typical 배우 bumperquk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기 왔어. 와아~~ 전학생? 저 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아 예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저 학생 다시 공부해도 돼 형용사 사랑 사불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가는 사랑 은장 주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요 좋아하다 야 김남준 너 니저리로 안가? 좋아 미안해 너 내일모레 시험 공부 시험인 거 알고 있어? 내일모레 시험이야? 응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 영어 잘해 영어 잘해? 내가 좀 하거든 이거 무슨 뜻이야? 응 클라시피케이션 분류하기란 뜻이야 분류하기? 응 어때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동안 썼던 안경인데 이게 잘 쌓이네 내가 9살이야 이게 이게 끼면 엄청 집중이 잘 되거든 이걸 고마워 근데 내가 너가 온 순간 내가 이걸 껴도 내가 집중이 잘 안되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나한테 집중할게 이제 공부에 집중해 그래도 이게 진짜 내가 공부에 집중하라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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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춰 설레는데? 춥다 비워라 응 나는 춥은 거 같구나 나는 셔츠가 더 좋은 거야 셔츠 대신 자 내가 생각하고 나한테 내가 아니 뭐로 할 건데? 얘 다음 연결이 그러니까 내 연결이 안 되잖아 갑자기 들어올 거야 옆에 하고 그게 왜 츤데레야 그거는 그냥 거잖아 아니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먹어라 마지막으로 아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는 니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영화 영화 2도야 영화 2도야 저 나랑 같이 옆에 앉아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떤 시인데? 너가 꼭 경청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들어줄게 읽을게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들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시는 동요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시방 짐승이에요? 짐승이야 나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친다 나는 은다 clarinet 나 슬퍼뜩 쓰리며 큰일 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나의 심어 의원. 분위기가 너무 쳐졌잖아. 니가 전학생. 지겨워.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기울여서 놔. 원래는 지야. 지야. 관장.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 와봐. 그들 축하. 그들 축하. 오늘 즐거웠다. 오늘 즐거웠다. 제3. 즐거웠다. 상주의 수단. 내가. 으아 내 차례인가. 잠시만. 나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만 했잖아. 나 한마디만 하자. 계속해 진아. 진아 계속해. 진아 계속해. 응. 이거 전학생. 너. 물어 먹어. 내가 뭔지 알아? 글쎄. 딸깍박이. 이 말씀이 떼었어. 딸깍박이? 이름이 참 특이하다. 원박이. 그렇지 않아. 방탄고의 최고의 아이디어라. 진이라고요.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조직분? 절정. 2, 6, 4. 제이하이? 문워크? 빌레이저? 아니 그걸 한... 진아. 한 분만에 저를... 와 진아. 500만. 600만. 300만. 200만. 500만. 600만. 300만. 200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워왔구나. 고마워. 나도 처음 봐요 이거. 잘 들었어. 잘 들었어. 저게 바로 그 두 손 저게 바로 뒤로 빠진다는 그 두 손 하단 박목월 야 우리도 줄 수 없지 윤지야! 어떻게 윤지야 저리 안 비켜 윤지야 윤지야 뭔 얘기 있으면 얘기하라 윤지야 윤지야 나 못해 윤지야 윤지야 오빠는 저 학생 왔다고 아 진짜 가자 아 왜 그래 왜 그래 가자 가자 아 왜 그래 가자 가자 나무 나 못해 나 이거 키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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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레전드 뽑은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 저희 뭐 달려방탄 간만에 돌아왔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아 아 어땠나요 여성이 된 기분은 어떤가요? 여성이 된 기분은 어떻게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영어색 역할을 맡았는데 아 근데 진짜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저희 막내 이모랑 똑같이 막내 휴관의 막내 이모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잘 어울려요 누가 한테 미용실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가 이렇게 생긴 머리 자랑을 좀 저의 웃긴 줄 아네 오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지민이 좀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MVP인가요 지민이 형님? 오늘 MVP입니다 숨은 MVP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릎 끼얹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지민이 무대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군대 많은 형이에요 네 제엽씨는 오늘 활약이 잘했어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문학소년으로서 정말 뭔가 저는 할 일을 떠냈던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 시도하시고 네 뭔가 그 문학선생님의 아들로서 그 문학소년을 좋아하는 학생의 역할을 맡으니까 아 굉장히 남다르네요 뭔가 네 네 물도 뿌리고 네 병화드립니다 네 엠모씨는 저는 뭐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였는데 네 오 모자란 친구하고 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봤는데 잘 안되는데 오늘 나머지 세 멤버 어땠어요? 잘 해낸 것 같아요 잘 해낸 것 같아요 많이들 반했었거든요 우리 태양이 역할은 뭐였죠? 저희 모범생이었는데 전혀 트레일 나갔습니다 전혀 트레일 나간 건데 어딜 간 거야? 우리 다 했다 살게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모범생이었죠 오 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이 형 진이 형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오늘의 진짜 MVP 아닙니까 또 언제 이렇게 웃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제 몸을 희생했어요 남은 웃기는 거에 굉장히 저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겠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한 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 번 또 아 꽁트 웃기네요 네 네 아 어떻게 달려야 되나 오늘 많이 했으면 고맙습니다 네 수원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려라 방사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완전 사랑해 주시오 네 저희 지금까지 달려라 방사였습니다 달려라 발사 예 다음에 봐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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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글 정글 유니아 무상인데 가지고 유니아 아 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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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저쪽으로 가세요 내가 아직 안맞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저 갓씨 입고 있어봐 턱대기는 가라 신 동영 저쪽으로 가세요 입고 있어봐 아우 무슨 얘기야 내가 오늘 나 소개를 안해줬지 나는 우리 반 반장이 지민이라고 해 혹시 뭐 넌 뭐 할 건데? 아니 뭘 해 내가 나 가방에 쓰니까? 아니 학교가서 뭐 민지야 학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 짠님 내가 만나야 보여? 아니야 너 안 만나야 민지야 이런 거 또 다 해지 말고 저게 미안한데 아까 주인 반기를 좀 심했는데 내게 아니니까 다행히 죽을 거라서 잘 본다면 실망이야 농담이었어 야 너한테 수고해 두 개 같은 건 하나는 나한테 있어 하나는 나한테 있어 아직도 있잖아 김석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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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나가 밥을 먹고 흠 흠 흠 흠 흠 나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예등이 주지가 뭐라고 행사 알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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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흠 흠 흠 이거 잘 돼 너부터 해 동사도 되는건가 안되지 명사로 해야지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커피 자 3년구 다이자 땡 아 요새 냄새가 날다 아야 아무거나 하라고 나 가자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